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470페이지 양도소득세입니다 의미과세상에서 양도소득세 제일 중요한 우리 양도소득세를 오늘 드디어 들어가네요 그래서 우리 처음 어떤 것들을 공부하고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쪽 보시면 양도소득세는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세금이고 양도소득세요 양도소득세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여섯 문제가 출제되는데 29회 시험에서는 다섯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섯 문제가 출제될 때 있고요 그렇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또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어떤 성격의 조세인지 어떤 성격의 조세인지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성격들을 잘 파악해야죠 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요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냐 과세대상 또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의 개념과 유형이요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과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과세대상하고 그 다음에 양도의 개념 유형이 있잖아요 이게 최근에 출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26회 시험 때 과세대상 그 다음에 과세대상 또 양도의 개념 유형 이게 있잖아요 시험에 기출이 됐어요 27회 시험 때는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다 안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28회 시험 때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어요 28회 시험 때는 별표시를 세게 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자 그래서 출제가 됐습니다 따로따로 과세대상과 양도의 개념 유형이 따로따로 한 문제씩 나왔어요 두 문제가 그 다음에 29회 시험은 29회 시험은 이게 제가 독립한 문제로 출제보다는 묶어서 한 문제가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종합문제 속에서 나올 수는 있다 근데 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 그래서 별표시 두 개 했었는데 이게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여러분이 한번 예측해 보세요 이렇게 출제됐어요 그럼 30회 시험은 30회 시험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낮아 보여요 높아 보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30회 시험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이게 30회 시험에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도와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묶어서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각각 한 문제씩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면 시험 문제가 내용이 지문이 길지도 않고 또 그 다음에 어렵지도 않습니다 나오면 하여튼 여러분한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30회 시험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별표시를 세게 합니다 여러분 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예요 어느 때를 양도시기로 하고 취득의 시기로 하느냐 여기 있잖아요 양도 및 취득 시기 이게 시험에 왜 의미가 있냐 그러면 보유기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유기간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확 달라지죠 그래서 보유기간에 따라서 보유기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전혀 세금을 안 낼 수도 있고 또 세금이 과세가 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그럴 때 보유기간 그러면 당의 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해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그래서 보유기간 이렇게 하는데 어느 때를 취득일로 하고 양도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달라지죠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 건데요 근데 25회 시험 때 나왔고요 그 다음에 25회 시험 때 나왔고 이제 28회 아니면 29회 시험은 또 이렇게 나올 때가 됐다 그랬는데 28회 안 나왔기 때문에 29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랬는데 29회 시험에 양도 취득 시기 나왔어요 올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나오는 건데 29회 나왔단 말이지 독립화 문제로 그러면 30회 시험에서는요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안 나온다 난 그런 말을 안 했어요 난 그런 말을 안 하고요 나올 가능성이 낮죠 그래서 독립화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양도일 취득 시기를 강의할 때 조금 소홀히 하면서 강의합니다 그래서 올해 독립화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요 이 양도소득세 있죠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과정 있죠 이 계산 과정에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있어요 이 계산 과정에서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고 이 계산 과정 여기서 시험 문제는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어렵다 그러면 어디가 어려운 거냐면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어렵다 여기가 어려운 거고 여기서 이제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있고 여기 두세 문제가 출제되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도소득세 매년 나오는 거죠 무조건 그래서 이 계산 과정에서는 이제 매년 시험이 나오는데 몇 문제가 나오냐 문제지 두세 문제 그냥 무조건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양도소득세 세금을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또 납세 절차요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럴 때 예정신고 납부라는 게 있고 확정신고 납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한 이 얘기 시험에 이거는 29회 시험에 독립화 문제로 나왔어요 그렇지만 30회 시험에서 또 나오는 매년 나온다는 아니지만 거의 매년 그냥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매년 그냥 그래서 29회 독립화 문제로 나왔지만 30회 시험에서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이요 비과세되는 소득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느냐 이 비과세 기초인문과정에서는 비과세에 관한 것은 테마가 빠져 있는데 기본선화면 비과세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느냐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여러분 대충 알잖아요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중심으로 이 비과세는 29회 시험에서 비과세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것은 30회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도 거의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거의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또 올해도 30회 시험도 중요합니다 29회 시험 때요 제가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근데 나오면 강의하시는 분들 전국에 세법 강의하시는 분들이 누구나 다 강조를 했을 거기 때문에 전국에 수험생도 대부분 다 맞출 거라고 제가 얘기한 게 그래서 나오긴 나오는데 대부분 다 맞출 거다 혼자만 또 틀리지 말라고 얘기한 게 이거예요 29회 시험에 나온 게 비과세에서 가로놓기 문제로 나왔는데 남자가 장가오면서 있죠 집 한 채 갖고 장가옵니다 여자가 시집어오는데요 빈몸으로 오지 않고 기특하게 집 한 채 갖고 시집어옵니다 그래서 혼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혼인한 날로부터요 5년 내에요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주택이 두 채인데도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서 양도 속세를 비과세해 주거든요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5년 이거 그 다음에 연로하신 노부모님 노부모 그러면 60세 이상인데요 제가 맨날 60세는 너무 지금 새파랗고 60세가 무슨 노부모냐 요즘 60세는 부모들이 자식 그냥 애들 그냥 끝까지 그냥 애들 오히려 60세 60대 부모들이 자식 여전히 계속 뒷바라지 하죠? 계속 뒷바라지 하고 딸이다 그러면 애들 손주 봐주고 아니면 또 자식도 계속 뒷바라지 하고 요즘 그러잖아요 자 어떤간에 그러셨어요 60세는 제가 좀 올려야 된다 7세로 그러는데 60세 노부모 가로놓기로 또 그 다음에 동고병항에서 세대를 합쳤어요 1세대 2주택이 됐다 그러면 학과한 날라부터 이거 5년이었다가 2018년도 개정세법인데 10년 내 아무거나 먼 장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요 노부모 동고병항에서 합쳤을 때는 그래서 이거 몇 년? 10년 이거요 계속 제가 다양하게 이것을 7년 8개월이 될 때 양도했을 때 계속 이런 식으로 5년 이내에만 양도하면 계속 바꿔서 시험 문제 물어봤었는데 결국 이거요 역시 가로놓기로 학과한 날라부터 몇 년? 10년 이거 시험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공부한 수험생이면 맞춰 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렇지만 비교하세요 또 나옵니다 또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양도숙사에 공부합니다 우리가 양도숙사에서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해서 공부하시면 대여성 문제가 출제되고 특히 계산 과정이 중요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계산 과정은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계산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계속 봅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양도숙사의 의, 그 다음에 특징을 한번 봐야죠 제2절 470페이지 의의 및 과세 대상입니다 의의 및 과세 대상을 보시면 의의 및 과세 대상을 보시면 먼저 공일 의의 및 특징입니다 의의요 양도소득세는 개인이요 우리 같은 개인이 사업성 없이요 아까 사업성 가지고 팔면 사업소득이고 그죠? 사업성 없이 우리 같은 개인이 사업성 없이 토지 건물 등을 유상으로 반드시 대가를 받고요 양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자별로 합산하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제가 1월 달에도 부동산 팔았어요 5월 달에도 팔았어요 12월 달에도 팔았어요 그럼 그 양도소득을 양도자별로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이제 거주행경에 그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국세입니다 특징을 보면 동그라미 1번 양도소득세는 사업성 없이 우발적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 경상적인 소득이 과세하는 종합소득과는 구별되고요 즉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동그라미 2번 소득세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했을 때만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요 동그라미 3번이요 개인 단위 과세 제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부터 밑줄입니다 공유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분배비율에 의해서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납세물을 진다 밑줄 쫙이요 그래서 여러분 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예요 부부도 따로따로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팔았어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각각 계산합니다 부부 각각 각 거주자별로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할 물집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개인주의로 개인 단위 과세하니까 공동소유재산을 양도하더라도 각각 계산하고 각각 납부할 물집니다 연대납세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밑줄이고요 각 거주자별로 납세물을 진다 연대납세무 없다 471페이 동그라미 4번요 이게 이제 올해 정답지면 나온 거죠 당연히 시험에 맞췄어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동그라미 4번 밑줄입니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함으로 분류과세함으로 종합소득 및 퇴릭소득 등과 어떻게 한다? 구분하여 과세한다 이거 그대로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합산하여 포함하여 땡입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릭소득에 대한 과세핵중과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하여 과세한다 동그라미 5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납세무자가 과세핵중과세핵을 관할 세무소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하는 그런 조세입니다 다만 무신고의 경우에 과세관청에서 과세핵중과세핵을 결정하여 부과한다 당연히 그렇죠? 신고 안 하면 박스 안에 그림을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납세무자가 있죠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물건을 사실상 양도환경에 주소지관할 세무소에 신고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특징을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유통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유권 취득하면 오죠? 양도하면 가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뭐라고 했어요? 유통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을 우리가 유통과세라고 하고 동그라미 2번 인세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을 양도자별로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인세라고 했습니다 국세 두 개 주성으로 동그라미 3번 분류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릭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한다는 거 동그라미 4번은 우리 시험에 관계된 다섯 개 주의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 스키다시였죠? 공통적인 성격이고 동그라미 5번 역시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양도소득세도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합니까?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요 현황 부과합니다 양도일 현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의 특징 봤고요 공이 과세대상입니다 개요, 양도소에는 열거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은 다음에 열거된 것으로 한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양도소의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요 토지, 당연히 양도소의 대상입니다 토지요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에 관리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지목에 의한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공부상으로는 어떤 토지가 농지로 돼 있는데 양도일 현재 실제 농사 안 짓고 있어요 그러면 농지가 아닌 토지로 과세합니다 이런 거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만 사실상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에 의한다 당연히 그렇겠고요 그래서 토지 양도소의 대상 당연하고요 건물,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주택, 점포, 공장, 창고, 사무실 등 지붕과 벽 도는 기둥인 것으로 건물에 여기 밑줄입니다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밑줄이요 우리가요 사실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이 지방세에서는 과세상 그러면 토지건축물 건축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양도속세에서는 부동산, 토지건물이라고 하느냐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건축물은요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럴 때 건물은 양도속세 대상이 돼요 그런데 시설물은요 시설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은 이것은 양도속세 대상이 돼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은 이게 대상이 돼요 근데 건물과 건물과 독립한 독립된 시설물은 건물과 독립된 시설물 있잖아요 이것은 양도속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도속세에서는 토지건축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토지건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도속세에서는 건물이고 또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대상이 된다 근데 독립한 시설물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양도속세에서는 토지건축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다? 토지건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지방세하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건물 공부상 용도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 선책에 따라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그렇습니다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는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해요 그러면 양도속세는 주택양도로 가세요 영업용 건물 양도로 가세요 영업용 건물 양도로 가세요 그러니까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하튼 토지건물 당연히 대상입니다 넘어갑니다 472페이지 동그라미 3번이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이 되는데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인데 보시면 양도속세 대상은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포함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별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 세 가지가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여기 봅니다 어떤 얘기냐면 양도속세 대상 중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요 권리 중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 그래서 민법에서 부동산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를 용익물권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용, 사용, 수익 그거 줄여가지고 민법에서 뭐라고 해요? 용익물권 이러잖아요 그럴 때 용익물권에 보면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있잖아요 그리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은 물론 채권이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상권,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라고 하는데 우타튼간에 얘네들이요 지상권, 전세권은요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돼요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미등기, 지상권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까?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됩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돼요 용익물권 중에서 우리가 민법에서 지상권, 전세권 또 뭐가 있어요 용익물권? 아직 안 배웠네요 여러분들 지역권 있잖아요 지역권은요 지역권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용익물권은 지역권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은 대상이지만 지역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 교재에다가 이거 묶어놓고 이것만 여러분이 필기하시면 되잖아요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되고 지상권, 전세권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거기다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다 보니까 얘는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동산 임차권은 뭐만? 등기된 것만 대상이다 그래서 미등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알아둡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죠 이 내용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 그런데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얜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다 꼭 알아둡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필기해놓으시고 니음번 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니음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도 대상이 되는데요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참고 내용이요 그 참고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다음과 같다 그래서 하나하나 예를 다 알아두셔야 되는데 줄곧고요 1번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밑줄 쫙입니다 이렇게 시험에서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 예가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데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이에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면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완공되면 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내가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갖고 있으면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완공되면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양독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취득세 대상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 양독세 대상이 된다 2번 자 발행기간은 중요하지 않고요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같은 이런 것들 상환이라면 다 밑줄입니다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이거 상환이란 또는 주택상환사채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주택상환채권 상환이란 말 들어 있죠 이거 동그라미 하시고 그래서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같은 이런 애들은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그런데 상보적으로 여러분들 국민주택채권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백날 갖고 있어도 국민주택으로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안 바꿔주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구별합니다 주택상환채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같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대상이 되는데 국민주택채권 이런 것들은 안 바꿔주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밑줄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밑줄 쫙입니다 얘는 어떤 거냐면요 얘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주부수강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아파트 분양계약 체계라고요 계약금을 치를 때는요 계약금을 치를 때는 저희 시동생 명의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잔금 치르기 전이거든요 잔금 치르기 전인데요 잔금 치르기 전에 애들 아빠 명의로 명의를 좀 바꾸려고 그래요 어떤 세금이 문제 될 수 있을까요 물어봤는데요 어떤 세금이 문제 될 수 있냐면 이 값은요 값은 부동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봐서 양도소득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치렀다는 것은요 민법에서도 계약금의 효력을 배우지만 왜 계약금을 치르냐 계약금을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켜서 결국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권리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금을 치르는 거지 계약금을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켜서 결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권리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값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보는 겁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입니다 잔금 치르기 전에 취득식이 도려하기 전에 그럼 이때 참고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참고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느냐 취득가격은요 만약에 이때까지의 취득가격은 어떤 거냐 계약금, 중도금 들어간 게 있다 그럼 이것을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양도가격은요 양도가격은 제가 이번에 양도가격은 여기다가 프리미엄 얹어서 피 얹어서 팔았다 그러면 이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어떤 수강생들은 지상권, 전세권 같은 것도 거래가 되나요? 부동산 임차권도 거래가 되나요? 그런데 프리미엄 받고 그 권리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그런데 임대인하고 임차원하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우는 그런 거하고 충돌되지 마시고 어떻든 간에 우리 세법은요 불법이든 합법이든 자오지간은 어떻든 간에 거래가 있고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의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실질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든 간에 자기가 프리미엄 받고 저런 어떤 지상권, 전세권 같은 권리를 넘겼다 그러면 그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세부가 됩니다 이것도 그런 거예요 자 결론이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 이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기타자산 양도세상인데 기타, 몽땅, 싸그리다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요 기, 타, 자, 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먼저요 기타자산 동그라미 기억번 기억니음번이 중요한 건데요 시험에서 기억번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이요 28회 시험에도 정답지로 나왔었지만 사업용 고정자산 자 뭔지 밑줄입니다 계속 사업용 고정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 토지와 함께 또는 건물과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쫙 밑줄입니다 대상이 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은 대상인데요 가로 안에 보니까 영어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영어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은 걸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서요 하여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은 또 밑줄이요 양도세 대상이 된다 밑줄이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데 그 옆에 보조단 왼쪽을 보니까 사이드예요 밑줄입니다 영어권을 단독으로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 중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시험에 이것도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주셔야 되는데 여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영어권 있잖아요 영어권 영어권 한번 봅니다 영어권 있죠 제가 옛날에는 이걸 예를 들을 때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초창기에는요 옛날에 예를 들을 때 저는 KFC로 예를 들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KFC 프랜차이즈 강남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었거든요 KFC 그래서 저는 왜 예를 들었냐면 이게 한국 기업인 줄 알았어요 전 처음에 옛날에 이걸 딱 보면서 K면 코리아지 뭐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인 줄 알고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할아버지가 상한 할아버지 있고 아니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자세히 봤더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더라고요 이게 다국적 기업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예를 안 들었는데 하여튼 토종 제가 어떤 토종 프랜차이즈 치킨 프랜차이즈 예를 들었어요 그냥 거기서 무슨 돈 받은 건 없지만 그냥 무심코 그래서 예를 들었더니 그 프랜차이즈 토종 기업이 문제가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 기업도 예를 들기가 좀 껄쩍쩍쩍해가지고 요즘 하여튼 K라는 어떤 있죠 코리안 양념치킨 같은 거 세계적이죠 외국인들이 양념치킨 우리나라만 있잖아요 그래서 됐다 좋아한대요 하여튼 어떻게든 K에 프랜차이즈 어떤 치킨 체인점이 있고 이거 강남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영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영업권을 토지나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임차권인가 부동산 임차권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만약에 양도를 했다 영업권을 그러면 이것은 양도소득입니다 양도소득이고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렇게 막 나와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금방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그랬죠 시험에서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시험에서는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막 나와요 하여튼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대상이다 그런데 영업권만 단독 양도한다 영업권만 단독 양도한다 그러면 이건 뭐라고요 이거는 기타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업권은 뭐랑 함께 양도해야 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그 예도 또 알아야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이 대상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듭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니은 번입니다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요 이용권 회원권 그 밖의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 이용권 회원권 대상이 됩니다 그 예를 그 옆에다가 한번 적어놓는다 그러면 예를 한번 적어놓는다 그러면 골프 회원권 골프 회원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 그 다음에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이런 것들 다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등등 하여튼 이용권 회원권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동네에 있는 5성급 호텔 아니고요 5성급 호텔 회원권 아니고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양독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양독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자 결론은요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양독세 대상이 됩니다 돼요 자 면적 기준 가액 기준 시설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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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명칭 불만하고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회원권은 다 대상이 돼요 근데 여러분요 거래되는 걸 못 봤지 자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연간 예를 들어서 1년 액면가가 회원권 1년 액면가가 100만 원이라고 쳐요 그것을 누가 사가지고 있죠 프리미엄 얹어서 120만 원에 판다고 했을 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 그걸 뭐 알았어요 여러분들 자 그게 가격이 오르냐고 사놓으면 자 120만 원에 내가 샀어요 그걸 그게 올라요 가격이 그리고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동네 헬스클럽 회원권은 그렇잖아요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또 그 다음에 직접 가서 내가 아는 사람도 많고 우리 아파트 산지에 내가 아는 사람도 많고 또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내가 또 많은 사람들 대고 올 거니까 자 한 20만 원만 깎아줘요 그러면 말만 잘하면 또 깎아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사가지고 프리미엄 얹어서 판다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래가 안 된다는 것 뿐이지 명칭 불만하고 이용권 회원권 골프 콘도 헬스클럽 회원권 등등 다 대상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거기 가로도 봅니다 두 번째 줄 끝에 기억번에 두 번째 줄 끝에 영어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 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가로 쫙 밑줄인데요 영어권과 아이고 이거 영어권을 왜 읽었지 제가 아 죄송합니다 이거 니은번 읽어봐야 되는데 니은번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중간에 니은번 니은번 중간에 굉장히 좋아하네 아주 그냥 가로를 봅니다 법인의 여기 밑줄입니다 법인의 주식 등을 수여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마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 그 주식 포함밑줄이요 그러니까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이런 주식도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걸 주주 회원권이라고도 하는데 제 친구가 골프상 법인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아니 뻥으로요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재벌 친구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아이고 재벌 친구가 있으면 뭐 그냥 일단 공짜 술은 기본일 거 아니에요 일단 자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골프 그냥 뭐 북싱 예약도 필요 없지 야 친구야 간다 그러면 그냥 쫙 깔아놓고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근데 골프 연습장 대표는 있는데 골프장 대표는 없습니다 자 재벌 친구는 없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있다고 치고요 야 내가 니네 골프 그 친구가 오더니 야 우리 골프상 법인의 주식을 니가 인수해라 자 얼마만큼을 그래 그럼 좋고 있는데 내가 니네 골프상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만큼은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해줘라 그럴 때 그런 주식 같은 것은 주식을 보유함으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그런 주식은 양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팔면 자 그래서 주주 회원권이라고도 하는데 회원권적 성격이 들은 주식 대상이 됩니다 이거 28회 시험 때 지문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명칭 부르면 하고 이용권 회원권적 성격이 들은 주식 포함해서 대상이 됩니다 동그라미 디귿번과 특정 법인 주식 473페이지 리을번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이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긴 되는데요 이 자세한 기준이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요 자세한 기준은 나중에 참고적으로 나중에 배우긴 배워요 오늘은 그냥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기타 자산으로서 기타 자산 글자고들의 네 가지 중에서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대상이 되는 것이 있다더라 이렇게만 알고 갑니다 동그라미 5번입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요 사이드 보조단을 보니까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하고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출자지분 양도로 발생한 소도로 한다 먼저요 동그라미 기역번 주권상장법인 주식이요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거래할 때 양도소득세 안됩니다 예외적으로 주권상장법인 주식이 대상이 되는데 A번 자본시험과 금융투자 배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의 비율 등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여기 밑줄이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 대주주가 양도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 주식은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B번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냐고 양도하는 건 밑줄이요 장외거래한다고 하는데 주권상장법인 주식은 이게 엔드가 아니에요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장외거래했을 때 주권상장법인 주식은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거래할 때 여러분들은 소액주주죠 여러분들이 증권시장을 통해서 거래하죠 그러니까 주권상장법인 주식은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서 거래할 때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비적으로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장외거래할 때만 대상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B번입니다 아니구나 니음번입니다 니음번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비상장법인 주식은 있죠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대주주가 양도하든 소액주주가 양도하든 주권상장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되고 주권상장법인 주식은 대주가 양도하거나 장외거래할 때만 대상이 되고요 동그라미 6번 파생상품이요 코스피 200 선물옵션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융상품이요 양도적세 대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이지 금융상품을 중개할 일은 없었기 때문에 파생상품은 그냥 대상이 된다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코스피 200 선물옵션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융상품 파생상품 대상이 된다 이렇게만 알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양도적세 대상 지금 어떤 거였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주식 또는 출자지분 파생상품 얘네들입니다 그럴 때 토지 건물 당연히 대상이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서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대상입니다 미등기 지상권 대상입니까 대상입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지요권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만 등기된 것만 대상이 되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그 예를 또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예 어떤 거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 갖고 있으면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완공되면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 대상이 되고 또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같은 이런 상환이란 말들이 이런 채권 같은 거 나중에 토지를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대상이 된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또 기, 타, 자, 산 그래서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 명칭 불문하고 좌우지간에 같은 골프콘도 헬스쿨 회원권 같은 이용권 회원권 대상이 된다 또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포함해서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또 영업권은 반드시 뭐랑 함께? 사업용 고정자산 사업용 고정자산이 뭔지 알아야 돼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은 이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은 대상이 된다 이런 거 그리고 특정 법인주식 두 가지가 요건을 갖춘 두 가지가 기타 자산으로서 대상이 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정도만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을 제외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주권 비상장범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된다 비상장범 주식은 근데 주권 상장범 주식은 원칙은 대상이 아닌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만?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뭐 할 때? 장외거래할 때만 대상이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그리고 파생상품 대상이 되는 게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473페이지 제3절 양도의 개념 및 형태입니다 양도수득세에서 양도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걸 이제 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양도수득세 양도의 개념 형태에서 양도의 개념만 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양도수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도가 뭐냐 이걸 아셔야 되는데 고개를 드시고 목운동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또 어깨도 좀 돌리시면서 프리스타일로 몸을 좀 풉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추워? 양도수득세 양도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적당히 춥고 배고파야 돼 공부하는 수험생 자 여러분들 등 따시고 배부르 그러면 졸음만 오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주차하는 바지만 그렇죠? 그래 헝그리 정신이 생기고 그래야지 에이 뭐 이 시험이 뭐 내가 뭐 그냥 심심해서 온 건데 뭐 어떤 주부 수강생들은 이제 둘이 친하게 왔다가 친하게 막 지내다가 있죠 한 사람은 모의고사 점수가 나중에 보면 이제 잘 나오고 근데 어떤 곳은 잔인한 곳이 있어요 모의고사 점수를 다 게시합니다 다 게시하고 그런 곳이 있는데 자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다 점수를 게시합니다 모의고사 점수를 그래서 이제 뭐 닉네임이나 아이디로 하지만 다 알게 돼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다 점수가 딱 등수가 딱 나와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수강생은 그러죠 난 점수가 안 나왔을 때 난 뭐 괜찮은다 우리 신랑은 알잖아 우리 신랑 돈 잘 벌어서 나 그냥 심심해서 나온 거지 뭐 공부 이거 뭐 나는 그냥 뭐 따도 그만이고 안 따도 그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주부 수강생들 있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 점심 완전히 그냥 똑같이 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웃고 떨고 그랬는데 나중에 누군 점수가 상위권에 가 있고 나는 저가 바닥에 가 있고 그러면 완전히 자존심이 팍상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 이제 이 갈고 있지 내가 너는 이긴다 내가 이길 하면서 공부하는데 그런 선의 경쟁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뭐 그냥 뭐 난 뭐 그냥 뭐 그렇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죠 그냥 일을 갈면서 그냥 내가 저것보다는 내가 앞선다 막 이러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라는 게 뭐냐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잖아요 양도가 뭔지 알으셔야 되는데 양도세 양도는 한마디로요 사실상 사실상 유상 유상 이전해야 합니다 자 누가 여러분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다 같이요 에브리바디 시작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래서 사실상 유상 이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취득세에서 다 까먹었겠지만 취득세에서 취득이 뭐냐 물어보신다면 취득세의 취득은 사실상 소유권 취득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사실상 소유권 취득해야 한다 그런 것처럼 누가 양도가 뭐냐 그러면 다시요 양도세 양도는 뭐다 사실상 유상 이전해야 한다 그래서 그러면 사실상 유상 이전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되니까 실질과세 연칙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역시 과세가 돼요 여러분 실질과세 연칙이 적용되니까 등기 이전 안 됐어도 돼요 잔금 바꿔나 그러면 양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을 과세의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요 또 사실상 이전해야지 근데 형식적으로만 이전하는 형식적인 이전은 형식적인 이전은요 이것은 양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양도세는 사실상 이전해야 돼요 형식적 이전은 이거 양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형식적 이전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예는요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이요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 자 여러분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나중에 양도담보 이런 거 배웠나요 양도담보 매도담보 뭐 이런 거 다 배워요 광희 양도담보 협의 양도담보 이런 민법 배우게 되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양도담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은 민법에서 또 여러분들이 배우시고요 제가 세법적으로만 살짝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양도담보를 공부한 것은요 옛날에 재봉틀 판례로 공부했는데 1960, 70년대 어떤 주부가 있는데요 어머니가 있는데 재봉틀을 굴려서 바느질을 해서 한 집안의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재봉틀을 담보로 지금은 재봉틀을 갖고서 어디 가면 누가 담보로 돈 안 빌려주지만 옛날에는 재봉틀이 좀 갑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재봉틀을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그럴 때 채권자한테 재봉틀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여전히 어머니가 사용수익을 해요 이 재봉틀을 굴려요 수익이 발생하면 자기가 갖고요 그런데 채권자한테 변제기가 돼서 돈을 못 갚으면 이 재봉틀을 네 마음대로 알았어요 처분권을 이전합니다 이런 게 양담보 계약이에요 제가 배운 것은 그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는데요 갑이 자신의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해서 을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습니다 대여금 채권에 대한 얘는 채무자고요 얘는 채권자입니다 그랬을 때 채무자 갑이요 이 자산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는 소유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시험과는 소유권 내용은 우리 시험과는 관계없지만 세법과는 관계없지만 한번 보세요 소유권이란 하나의 권리는 민법에서 보면 소유권이란 하나의 권리는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한 수익할 수 있는 수익 권한 그다음에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한 이렇게 세 개 권능 권한으로 얘네들은 권리가 아니라 권능 권한으로 소유권이란 하나의 권리가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민법에서 원래는 배우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이럴 수 있게 돼 있어요 소유권이란 하나의 권리는 세 개 권능 권한으로 돼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이걸 우리 세법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한번 보세요 양도담보 계약이나 이런 거예요 사용 수익은 여전히 누가 하냐면요 채무자가 갖고 있어요 채무자가 소유권 내용 중에서 근데 처분권만 변제가 돼서 돈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았어요 처분권만 채권자에게로 이전해요 그러니까 갑에서 을로의 양도담보목적으로 이전은요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 형식으로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이 돼요 등기는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 사실상 이전한 게 아니라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처분권만 이전한 거기 때문에 이때 양도담보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실상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질은 담보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담보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변제기가 돼서 돈을 갚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돈을 안 갚어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것을 제3자에게 제3자에게 이것을 매각합니다 그럴 때는 이때는 완전히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양도에 당합니다 28회 시험 때 정답 지금 나왔던 게 이건데 양도담보목적으로 이전은 형식적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양도담보된 자산이 채무부링 등의 사유로 매각 이때는 양도에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래서 양도담보목적으로 이전은 형식적 이전으로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여전히 채무자가 소용식하고 돈 변증에도 못 갚으면 네 맘대로서의 처분권만 이전하니까 사실상 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양도담보된 자산이 채무부링 등의 사유로 졸고 있는 건 아니지 지금? 채무부링 등의 사유로 변제충당 매각했을 때는 양도에 당한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자꾸 조용히 아주 그냥 수업 듣는 척 밑에 보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졸고 있네 아이고 진짜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조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다 좋습니다 아이고 자 이거 봅니다 이것만 하고 좀 쉽게 여기 보세요 양도독세는 반드시 또 사실상 유상 이전이어야 돼요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거를 판단할 때는 여러분들이 소득세법 통칭이나 판례의 내용이 유일하게 양도독세에서 이쪽 부분에서 시험 문제에 지문에 깔려 나와요 그럴 때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다른 거 없어요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이전하면 대가 받고 이전하면 양도인데 대가 없이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양도독세는 반드시 뭐다? 사실상 유상 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무상 이전 있죠 자 29회 시험 때는 지문에 나왔었는데 이거 상속 증여 등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양도독세는 대가를 받고 유상 이전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요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속세 양도가 뭐냐 그럼 뭐라고 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거기다 필기해놓고 공란 같은 데다 적어놓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73페이지 양도의 개념 정의를 잠깐 볼게요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의 밑줄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밑줄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매도 교환 법인의 현물주자 등으로 인해서 또 밑줄입니다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밑줄이요 자 이걸 한마디로 줄이니까 양도속세 양도는 뭐라고요?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 얘기입니다 양가로 2번 유상 이전 읽어봅니다 과세상 자산이 대가를 받고 이전되는 유상 이전이라며 무상 이전의 경우는 제외된다 밑줄이요 자 그래서 반드시 양도속세는 유상 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 등통한 이전은 취득세는 유상 무상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취득세는 상속증여 받았을 때 취득세 부과됐잖아요 그런데 양도속세는 무상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상 이전이 법률행에 의하지 않은 것이든 불문하고 평태 불문하고 넘어갑니다 474페이지 양가로 3번 사실상이잖아요 민법상 물건 변동의 요건인 등기와는 관계없다 여러분 민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민법을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또 항상 오셔가지고 세법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때 보면 요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등기해야지 성립하고 등기해야지 대항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등기 등록과는 뭐한다?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민법을 헷갈리면 안 돼요 즉 소득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과 같은 형식적 요건에 관계없이 대상물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양도로 본다 그러므로 여기 밑줄입니다 등기 등록은 양도수급세 과세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요 양도수급세 양도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됐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양도 형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